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필수본 개념 완성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년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OT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OT는 강좌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수강 대상들이 이런 강좌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긴 한데 사실 뭐 개념 완성반 강좌는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후에 제가 이제 운영하게 될 뭐 여러 수준별 엔제라든지 모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상태에 따라서 선별해서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서 이게 어떤 강좌냐? 어떤 성격의 강좌지? 이런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개념 완성 강좌는 사실상 거의 모든 수험생이 다 참여하는 강좌잖아요. 첫 발을 떼는 첫 단추를 이제 채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무지성으로 수강하시면 돼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열심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강좌 특성,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가지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보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 듣는 건 알겠고요.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또 강좌를 듣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뭔지 또는 뭐 선생님 교재나 강의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 제공 받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담담하게 담백하게 필수본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이번에 교재 개편을 했다는데 교재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수강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 또는 개념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학습법이나 유의사항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수본 뭐 이름을 제가 장명을 할 때 이게 한 17년 정도 운영된 강좌입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강좌죠. 거의 2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해온 강좌고 그 강좌명의 뭐 의도는 당연히 필수다. 전체 물리학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고 필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줄임말이죠. 필이 들어야 하는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꽤나 심화적인 부분 실전적인 부분까지 총망라하는 강좌다. 올인원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꽤나 많은 문제도 수록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동거리가 뭐다, 변이가 뭐다, 속력이 뭐다, 속도가 뭐다 간혹 이제 제 강좌가 노 베이스는 듣기 어렵다. 그런 이제 세간의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저는 조금 다소 억울하긴 한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기초적인 걸 빼고 뭔가 기본적인 걸 스킵하고 실전적인 것만 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할 건 다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필수본 강좌가 조금 뭐 그런 악명 높은 평가가 일부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수능 기출 문제를 수록하잖아요. 대부분의 개념 강좌들이 수능 기출 문제 뭐 개념형 문제들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예제를도 들어가지만 단원별로 수능 문제들을 샘플로 집어넣어 놓고 유형별로 맛을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개념 강좌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중요 문제 최신 문제들을 수록하다 보면 최신 경향이 반영된 일정 이상 난이도를 갖는 준킬러 킬러급의 문항들이 일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뗐는데 이제 막 개념을 학습하기 시작했고 아직은 충분히 채화되지 않았고 아직 반복 횟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는데 뭐 준킬러 킬러급의 문제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필수본 교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조금 평이한 문제 또 준급 문제 또 마지막에 가서는 아예 또 그렇다고 킬러급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잖아. 최신 경향의 문제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준킬러 킬러급의 문항까지 굉장히 좀 고르게 수록을 해서 뭐 약간 좀 비약 개념을 갓댔는데 갑자기 킬러를 풀어준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비약을 상당히 좀 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화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습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교제 소개할 때 어떻게 개편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개편을 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 얘기가 모든 걸 이제 입증하는 것 같아요. 이 강좌의 특성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빼나 심화적인 실전적인 부분까지 총망라하는 그런 강좌다. 뭐 저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1, 2학년 때 제 그 통합과학이라든지 고1, 2 저는 이제 필수부 말고도 필수부는 이제 고3 N수생 대상으로 하는 개념 완성 강좌고 이제 고1, 2 전용 퍼스트 개념 완성이라는 개념 완성 강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내신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물론 이제 수능 대비하는데도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조금 더 어떤 수업의 호흡이라든지 또는 대비하는 시험들이 좀 다르죠. 필수부는 그 고1, 2용 개념 강좌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을 아는 경우들이 많아서 굳이 제가 저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제 필수분이 어떤 강좌다라는 걸 뭐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올해 또 물리학원 응시자 수가 얼마냐. 2022학년도에는 한 5만 2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어요. 5만 2천 명 정도. 근데 이제 올해는 전체적인 수험생 볼륨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물리학원만 이런 게 아니라 물리학원도 한 만여 명 정도 N수생이 좀 많아지면서 응시자 수가 좀 늘었고요. 6만 2천 명. 좀 늘었습니다. 뭐 화학도 그렇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도 다 소폭 늘었어요. 물리만의 어떤 그 특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023학년도 그 수능 응시자 수가 N수생 비율의 증가 N수생들의 어떤 증가로 말미암아 좀 늘었다. 그 중에 집계를 해보니까 1등급 받은 학생이 3,751명이었습니다. 일단 공개된 지표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올해 필수본 물리학원 강좌. 우리는 2024 버전이지만 이제 2023 버전. 올해 수능을 응시했던 학생들이 이제 들었던 2023 필수본 물리학원 강좌는 수강생 수가 8만 3천 명이 좀 넘어갑니다. 좀 갸우뚱할 수도 있죠. 어떻게 수능 응시자 수보다 필수본 물리학원 강좌의 수강생 수가 더 많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뭐 고3만 듣는 건 아닙니다. 이거 중복 제거예요. 두 번 듣는 거 다 카운트한 거 아니라 중복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생 수가 8만 3천여 명이 이제 수강을 한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고1,2 분명히 저는 이제 고1,2 개념 완성 강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것도 뭐 꽤 적지 않은 숫자에 한 2만여 명 이상의 어떤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해서 이제 수강을 하는데 그 학생들 포함하면 전체 제 물리학원 개념 완성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의 비율은 뭐 숫자는 10여만 명을 좀 넘어갑니다. 근데 고1,2들이 꼭 그렇게 이제 필수본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퍼스트 개념 완성 강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고1,2는 그냥 고1,2 전용 강좌를 들어라. 제가 권장을 하는데도 나는 뭐 어차피 물리 선택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물리학원 개념 완성 강좌가 거기서 거기니까 좀 더 수능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필수본을 듣겠다 해서 듣는 고1,2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거고요. 더 많은 이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 찍먹이라고 하나? 개념도 찍먹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찍먹이 참 어떻게 뭐 학습 트렌드가 됐는데 다른 선생님 강좌를 들으면서도 다른 선생님 개념 강좌를 들으면서도 뭐 염탐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아 배기법은 요 파트가 좀 좋대는데 설명이 좀 괜찮대는데 요 풀이법 정리가 괜찮대는데 하면서 이렇게 같이 듣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자 수에 비해서는 훨씬 좀 많은 수강생 수가 있었고요. 교재 판매 건수는 5만 건이 조금 넘어가니까 거의 뭐 응시자 수에 한 80%? 전체 수능 응시자 수에 한 80% 정도. 사실은 고1,2가 있음을 감안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가 제 필수본을 거쳐가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이럴 수 있어요. 교재 없이 듣는 학생이 3만 명이 넘는다고요? 이거는 필수본이 뭐 올해만 제작되는 강좌가 아니잖아. 작년에도 제작됐고 재작년에도 제작됐고 또 특성상 개념완성 강좌는 그렇게 개정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2 때 필수본을 가지고 들었던 학생들이 고3 때 필수본을 다시 들을 때 작년 교재나 재작년 교재를 가지고 그냥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만 몇 개 수정해서 수정된 사항만 보고서 또 뭐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PDF를 받아서 제본을 해서 듣는 학생들은 사실 그건 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3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개념완성 강좌를 누가 그렇게 듣겠냐만은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선생님 강좌를 들으면서 제 것도 같이 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표본이죠.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들 중에 필수본 들어서 만점 받은 학생들이 필수본 듣고 만점 받은 학생들이 한 697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전체로 늘리면은 더 많을 텐데 일단 채점 서비스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필수본 수강생이 한 697명 그 다음에 1등급 받은 학생이 한 1809명 훨씬 많을 텐데 거의 육박할 거라고 봅니다만 채점 서비스 이용자 중 필수본 수강생을 중복 제거하고 합산을 해봤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강좌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수능 물리학원을 응시하려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필수본 개념 완성을 통해서 물리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후기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뜨겁긴 하네요. 어쨌든 밀도 있는 구성 아주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과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사실 저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교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또는 실전적으로 풀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개념이라면 더 끌어와서 끌어와서 수업을 했으면 했지 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것도 좀 빼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밀도 있는 구성 또는 유기적인 순서 교과 과정을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순서를 변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교재 설명하면서 또는 수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좌 특징 일단 저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수능 물리학 강의를 한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타공인 1위죠. 10여 년째 소위 얘기하는 1타 강사로 지내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숱하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 커리큘럼을 통해 제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는 충분히 가지셔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개념 매우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개념을 익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해목은 이제 과제입니다. 물리학습의 해목은 과제. 저는 물리 개념은 잘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죠. 개념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자유자재로 본인의 수족 다루듯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능력이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개념을 이해시켜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암기시켜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로 이제 풀이법 정리까지 실전적인 풀이법 정리까지도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강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강좌 초반부에는 참 들을만한데 설명이 참 들을만한데 꼭 매 단원의 마지막 시간쯤 가면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은 초반에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배운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화된 실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또는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인지를 음미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념과 문제풀이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수업이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교제일 거예요. 아무래도 교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간에 뭐 개념 완성 교제 치고는 꽤 중폭 이상의 꽤 큰 개정을 하셨다는데 뭐 그런 소문이 돌던데 어떻게 개정하신 겁니까? 사실 뭐 본문 내용은 교과 과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뭐 본문 내용을 개정할 일은 그렇게 크진 않죠. 비슷합니다. 얼추. 일단 매 단원마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분석하여 그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가장 자주 출제되는 빈출 주제들을 출제 매뉴얼을 통해 정리를 했고요. 또 뭐 교과 개념 이제 본문 내용이죠.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교과 외 내용 또는 부수적인 설명들을 링크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개념 제가 설명드렸던 본문 개념을 간단간단하게 적용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 예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섹션이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본문 예제 풀고 바로 수능 문제로 넘어갔거든.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의 비중이 좀 너무 적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난이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개념 설명하고 간단간단한 예제 풀다가 갑자기 수능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들을 좀 발췌해서 실어놓다 보니까 기출문제집 푸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기출문제집은 수백 문제의 기출문제들을 총망라해 놓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있고 그럭저럭 쉬운 문제도 있고 평이한 문제도 있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기출문제집보다는 문항수가 좀 적은 특성상 개념교제의 특성상 조금 약간 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져서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요청에 부응하여 다단계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본문 예제보다는 살짝 어렵지만 조금 의미가 있는 각 세부 주제별로 속력과속도, 가속도, 등속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기본적인 유형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의 분류 세부 분류별 확인 예제들을 좀 더 풍부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문항수를 늘려서 별도 섹션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걸 풀고 나면 중급 정도 중하나 중급 정도의 실제 출제될 만한 기출이나 기출 변형 문제들을 OX 스크린 형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한 중급 정도 난이도의 문제예요. 쉬운 거 풀고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여기서 끝나면 참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도 또 꽤나 까다로운 최근 트렌드의 중상 또는 상 수능 맛보기는 굉장히 실전적인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 좀 특이하죠. 약간 주관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은 이유는 이 문제를 푸는데 수능 문제를 직접 실어놓으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많고 아 참 선생은 잘 푸는데 나는 저렇게 풀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진대.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단계 형식으로 다지선다 형식 약간의 주관식을 이제 가미해서 단계별로 좀 겪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했어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N제 또는 본격적인 기출풀이 하기에 앞서서 준비운동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유형 예를 들면 뭐 상대 속도와 빗면이 결합된 등가속도 직선운동 유형이 최근 트렌드거든요. 뭐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라는 것들을 좀 채화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와중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어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킬러건 문제인데 뭐 쉬운 문제 그 다음에 평이한 문제 꽤나 까다로운 문제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실어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문 예제 개념 확인 예제 OX 스크린 수능 맛보기 수능 맛보기 안에서도 중상 상 고르게 배치를 해서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문제는 거의 뭐 대폭 개정을 한 거죠.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필수본 개념 완성 강좌는 필기노트가 따라갑니다. 물리 강의에 무슨 필기노트냐 이런 학생들도 덜어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복습할 때 본교제를 가지고 복습을 할 수도 있지만 필기노트를 좀 읽었으면 해요. 강의를 다시 볼 순 없잖아. 생자로 강의를 다시 볼 순 없으니까 조금 내용이 가물가물 하다든지 또는 중요한 부분은 한 두세 차례 정도 다시 읽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기노트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강의마다 소단원마다 리뷰를 진행합니다. 리뷰 그리고 판서로 이렇게 쭉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또 가장 핵심적인 풀이법들을 이렇게 한 판서로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필기를 만들어서 제가 그 단원에 첨부를 해드려요. 첨부 제공을 할 겁니다. 필필노트와 별개예요. 리뷰는 그 다음에 인덱스 뭐 정평이 좀 나 있죠. 작년부터 인덱스를 이렇게 세분화 했더니 학생들의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 복습할 때 되게 유용하다. 다시 듣고 싶은데 워낙 이제 개념 강좌는 볼륨이 크니까 생자로 다시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한번 듣고 다시 듣고 싶은데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걸 찾기 용이하도록 한 강의에도 막 1, 20개 정도의 세분화된 인덱싱을 좀 짜임새 있게 달아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싶은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뭐 과학사적 배경을 여담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약간의 어떤 그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여담을 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또 크게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려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덱싱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달아 놨다는 거 학습 수준에 따라 성향에 따라 또는 복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기범썰 어떻게 수강하는 게 좋으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실전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최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포텐이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쌓여가죠 잠재능력들이 쌓여갑니다 절대 허튼 시간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게 눈에 드러날 만큼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큼 진짜 문제를 풀 때 내가 막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 향상이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뭐 당장 오늘 세 시간 공부했으니까 세 시간 공부한 게 오늘 당장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건 좀 무리수죠 그래서 개념 학습은 한 두 달 정도 잡고 개인 형편에 따라서는 한 세 달 정도 잡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달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강의 제작은요 강의 제작은 지금 12월 중순이죠 시작을 했는데 1월 중순 안에 아마 아마 요거보다는 좀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이제 제 페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3주에서 4주 안에 저는 완강을 할 겁니다 전체 60강 분량의 강좌를 완강을 할 거고요 절대 이 속도로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업로드하는 속도로 들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페이스 맞춰서 따라오되 여러분들은 1회차 수강을 두 달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2회차 발췌 수강 한 번 더 듣기를 권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으로 다시 듣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발췌 수강 한 달 정도 잡고 발췌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덱스가 자세하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3회독을 권장해요 3회독 근데 이 3회독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 번 듣고 복습하고 그리고 발췌 수강 그러면 3회독이 되는 거죠 개념 3회독 기출 3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정도는 들어야 어느 정도 개념이 익숙해지고 기본적인 유형을 풀이하는 어떤 풀이 법들도 적응이 되고 조금 더 내가 좀 숙련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알면서 푼다라는 느낌이 들기까지는 한 3회독 정도의 학습은 권장이 된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강 듣고 그냥 끝내지 말자 그럼 흐름이 끊기거든요 강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뭔가 한 꼭지는 듣자 보통은 한 서너강 정도는 연결해서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알아 가속도를 설명했단 말이지 나는 이제 가속도 오늘 새로 알게 됐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내일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가속도를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넘어가야 되고 등가속도 운동을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등가속도 운동의 최신 트렌드 해법 정리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엮여 있는 거야 한 3강이 그러니까 한 3, 4강 정도를 몰아서 한꺼번에 마치 현장 다니는 학생들이 하루에 학원 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수업 듣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듣는 게 좋다 한 주, 주, 2회 내지는 한 3회 정도의 일정을 잡아놓고 한 번 들을 때마다 서너강씩 몰아서 듣자 우스갯소리지만 제 옷이 바뀔 때까지 보통 제가 뭐 적게 찍으면 한 두세강 많이 찍으면 한 네다섯강 찍을 때가 있는데 개념 강의는 제 옷이 좀 바뀌는 걸 기준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저는 이제 개념 파트는 개념 파트는 예습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 근데 문풀 문제 파트는 미리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멘탈적으로 뭐 개념 확인 예제나 본문 예제는 쉬운데 풀만한데 OX 스크린부터는 조금 까다롭더라 절대 실망하지 말고 미리 풀어본다라는 거 미리 한번 겪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의식과 이제 질문 이런 것들을 품고 수업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흡수가 빠르거든 깨져보는 것도 공부예요 안 풀리는 것도 공부야 그것도 경험이죠 그런 상황들을 좀 경험하고서 문제를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개념 확인 예제나 OX 스크린이나 수능 맛보기 소단원별로 실려있는 그 개념 파트 뒤에 있는 수록된 문제들은 미리 풀고 수강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일종의 복습 방법과 관련된 제안인데 당연히 모방 무슨 얘기냐면 물리는 워낙 이제 물리학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계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태도예요 무슨 얘기냐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물론 이제 친숙한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 현상들을 추상화하고 법칙화하고 규칙화하는 그런 다소 추상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뭐 있을 법한 일도 많지만 전혀 겪어보지 않은 상황도 많이 다룬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마찰 저항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 마찰 저항을 무시한다 그것 자체가 비현실이야 또 광속에 가깝게 운동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들은 죽었다 깨놔도 내가 경험해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 다소 이제 추상적인 현상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썰을 풀면 아... 아리까리하다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만 그래도 낯설고 적응이 안 되고 심지어 아 저게 진짜 그런가? 라는 어떤 의문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스멀스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고 진도를 나가려면 그리고 일단 받아들여 놓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물론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반복 모방 적용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되는 경지에 오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에 최대한 집중하고 최대한 그 시간에 수업 내용을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고 중요합니다만 처음 듣는 거다 보니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조금 낯설고 아리까리하고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받아들여 놓고 내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품기보다는 따라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뭐 뭔가 학습 효율을 위해서 사실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른 길을 찾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올바른 빠른 길을 찾고자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고 제가 제시하는 길대로 제가 제시하는 풀이 방법론 들을 모방하고 반복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의 향상 그리고 성취를 느낄 수 있을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미리 문제 풀어보고 필기노트 읽고 필기노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놓고 안 보는 학생들이 꽤 태발인데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꼼꼼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꾸 이제 자기 스타일을 너무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 아 난 그게 싫어요 또 공부는 호불호로 하는 게 아니야 그쵸? 제가 제시하는 대로 좀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노트를 읽으면서 강의 흐름 수업 내용의 흐름 또 강조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쵸?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 필요한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발췌 수강하면서 3회독을 완성하자 됐죠?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강좌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 일단 가급적이면 지금 겨울방학 시작할 즈음이니까 3월 학평 전에 완강하려고 노력을 하자 1,2회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 물론 뭐 중간에 뭐 선택과목 변경 또는 뭐 선생님 커리큘럼을 변경하면서 필수본을 3월 이후에 듣는 학생들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수험생 기준으로는 2024학년도 수능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3월 학평 전에 필수본을 완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급적이면 올해 필수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출을 좀 많이 뺐어요 빼고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문제들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필수본과 3순환을 제 자매 강좌죠 3순환 기출 강좌를 병행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강하면 좋으냐면 대단원이 3단원이 있잖아 자 필수본으로 1단원 진도를 나갈 때는 3순환은 쉽니다 그러다가 필수본 2단원 진도를 나갈 때 3순환 1단원을 풀고 또 필수본 3단원 진도 나갈 때 3순환 2단원 풀고 필수본 1단원 발췌 수강하느라 이제 넘어가죠 반복 수강할 때 3순환 3단원을 푸는 거죠 물론 3순환도 3번 반복이긴 해요 3번 반복이긴 한데 별도로 3순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3순환 OT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단원 1단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학습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물론 자신이 있는 학생들 이미 2학년 때 개념을 한번 뗐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같이 하셔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학습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으니까 보통 대단원 소단원 또는 중단원 적어도 한두 단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누적적 복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조금 더 시간 안배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본 2024 필수본 개념완성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강좌 볼륨이 매우 큰 만큼 중간에 중단 없이 꾸준히 일주일에 뭐 6강이면 6강 일주일에 뭐 5강이면 5강 분량을 정해놓고 좀 꾸준히 따라오면서 또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만 듣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아요 노트를 통해 강의 흐름을 복습하고 또 문제 미리 풀어보고 강의 듣고 또 들어서 어렵거나 또는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고 또 필수본에서 조금 부족했다 싶은 문제풀이를 3순환 기출로 보충해 주면서 또 누적적 복습을 해가면서 결국 개념 기출을 3회독 3회독 누가 더 빠르고 밀도 있게 완성하느냐가 전체 입시의 성패를 좌지우지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하면서 제가 좀 제시해 드리는 대로 그 방법론 대로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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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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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